자 안녕하십니까 한계하드TV 디스다TV와 함께하는 이티패치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서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의학계 연구결과인데요 게임과 폭력성은 무관하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티패치 좀 그런가?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무한도전 때문에 많이 이티패치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거는 폭력성이 넘치는 게임을 어떻게 공용방송에 툴 수 있냐 MBC에 방송을 하는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게임과 폭력성은 무관하다는 그런 독일 의학계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인데요 내용을 살짝 읽어드리죠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될까? 라는 생각에 게임과 폭력성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독일 한오버 을과대학은 지난 3월 8일에 폭력적인 게임이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게임은 사람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과학적 증거가 더 있어야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난 10년 동안 폭력적인 게임이 플레이어의 문제적 행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시간 게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심리적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연구를 했고 분석을 했고 MRI 스캔하고 어떻게든 어떻게 했는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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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팀은 게이머와 빅게이머는 공격성에 차이가 없으며 다른 사람이 폭력을 당하는 장면에도 거의 차이가 없는 반사신경을 보였다 즉 게임은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약간 어머님들이 이런 거 있잖아 야! 그런 사람 죽이는 게임에서 야!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임을 한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지지해야 한다고 차를 뺏고 다니진 않잖아 우리가 스타그룹부터 한다고 핵폭탄 떨어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저골링을 찢어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하잖아 중요한 거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게임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죠 게임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게임을 하니까 게임이 문제처럼 보이는 거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극적인 영화를 보면 자극적인 영화가 문제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이 문제지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게임한다고 사람이 나빠지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게임은 게임일 뿐 재밌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무관하다고 하니까 제가 살아보면서 게임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참 싸움도 싫어하고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이 티스타TV 보는 분들도 게임을 좋아할 텐데 이런 얘기가 있다 그리고 게임은 악여강을 미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게임은 즐거울 뿐입니다 이 티페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